이번 시간은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2 감시 조건 설정 영상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시 조건 중에서도 이익 실현 감시 조건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현재 종목 연동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여기 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감시 조건 설정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종목 연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자동 감시 조건 화면에서 이익 실현을 체크합니다. 이익 실현은 감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시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시 기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시 기준가는 감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매입 단가, 기준가 직접 입력,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 전일 종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입 단가의 경우 감시 시작을 했을 때 당시에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시 시작하고 난 뒤에 해당 종목이 추가적으로 매수 체결이 된다 하더라도 매입 단가는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고요. 최초 감시 시작을 클릭한 당시에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가 직접 입력은 사용자가 감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실현의 경우 감시 가격보다 반드시 낮게, 작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는 조건 추가 후 감시 시작을 버튼을 눌렀을 때 당시 현재가를 의미를 합니다. 전일 종가는 보유 종목의 전일 종가를 의미하는데 감시 시작을 클릭하는 당시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시 시작 후 전일 종가는 자동으로 매일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감시 기준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시 기준가는 이익 실현 감시 가격보다 작아야 하며 감시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감시 기준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제 분홍색으로 활성화된 부분, 즉 이익 실현 감시 조건을 설정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감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입력했던 감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틱, 퍼센트,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틱은 여기 입력했던 감시 기준가를 대비해서 입력한 틱만큼 상승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퍼센트는 감시 기준가 대비 입력한 퍼센트만큼 상승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원으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현재가가 입력한 가격에 도달하면 그때 감시 주문이 전송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 실현 감시 가격은 감시 기준가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감시 기준가가 감시 가격보다 큰 상황이라면 감시 기준가를 변경해서 조건을 설정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 반드시 주의해주시고요. 감시 가격을 입력하고 난 뒤에는 여기 우측에 입력된 가격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감시 조건의 가격이 거래 효과 단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설정 창에서 자동으로 보정이 돼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단, 감시 기준가를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익 실현 감시 조건 설정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감시 조건 설정하신 뒤에는 하단에서 주문 설정 및 감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